영월군이 오는 9월까지 영월의료원 확장 이전 신축공사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합니다.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1890억 원을 들여 9개 병동 300개 병상을 갖추게 될 영월의료원은 응급의료센터와 심뇌혈관센터, 재활의료센터,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. 또 의료원이 덕포리로 이전하면 현재 자리에는 디지털 요양병원이 들어서게 됩니다. 영월군 자체 용역에서는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가 1.46으로 나오면서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